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이전 대비 완화되면서 3대 뉴스 모두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면담 소식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2조 달러 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해 전일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 치료제를 금주 내에 승인한다는 소식도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채 수익률은 전 만기 구간에서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국채 10년물은 전일 비 5BP 가까이 상승한 1.46%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 또한 3%가 넘게 오르면서 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달러 인데스는 약부합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1.78%, 다운의 1.6% 올랐습니다. 기수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2.4% 상승하며 여타지수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시의 경우 3.35%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러셀 2000도 2.9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메타플랫폼스는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1.9%, 알파벳은 1.3%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4.3% 상승하며 전일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긍정적인 실적과 매출 전망 상향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5%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메모리 업체 웨스턴디지털도 이날 5.6% 반등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날키 또한 이날 6.2% 상승했습니다. 최근 수일간 약세를 보이던 6대 대형 은행주들도 모두 2% 전후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4.7% 오르는 등 여행, 유통, 레저와 같은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해 3월과 같은 전면 봉쇄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민간의 코로나 자체 검사 키트를 보급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맨친의원과 협상을 통해 2조 달러 부양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2.8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경기소비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매력의 여전함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보다 점진적 반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